레벨 30에 찍어야 될 것은 바로 거의 완벽입니다 모든 스페셜 능력치가 즉시 9로 변경된다 이거 찍으면 스페셜 능력치가 9 이하 힘도 지금 다 된거지 자 만렙 찍었습니다 만렙 30을 찍... 아... 조금 안타까운게 50% 아 50파운드만큼 더 드는 퍽을 못 찍은거랑 그 다음에 액션포인트가 빨리 차는 그거를 못 찍은거 그 두개만 찍어도 되는데 저 건물인거 같은데 나 탄있어? 가우스 밖에 없는데 잡캐 잡캐가 됐어 완전히 만능 잡... 잡캐 이제 존나 셀걸? 여긴거 같소 뭐지... 어... 펄스를 무력화 시켜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니까 T51 저 파워 아머리를 입은 애들이 펄스 때문에 못 지나갔나봐 이 건물로 어... 탄을 좀 빨리 채워야겠다 마크2 너무... 너무 불편한데 이거 저 차이 왜이렇게 세냐 와... 너무 센걸 뭐지... 미사일 병들이 다 부셔버렸어 점령된... 정제소 여기서 탄약좀... 여기서 탄약좀... 어... 중국군... 설마... 글을 해야진 마시오 앗... 이분들의 센 변단 이분들은 이분들은 에피소드의 중국 정돌멸 시작할 수 있을까? 으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설득을 해서 착해질 필요는 없잖아 당신 엄청나게 죽이고 싶었어 무기는 그만 내려놓지 좋아 니가 정 그런다면 다시는 니네 마누라를 못보게 해주지 아 참고로 난 미온이네 어 이새기 왜 안나라가 넉백 안 돼 이 새끼야 넉백 안 돼 와 존나 세네 어 뭐야 아 아 아 아빛 나가 넉백이 안되네 얘는 와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 어허 얘들아 도와줘 얘 미 미 미 미쳤어 스턴이 안걸려 맞아도 맞은거 같지가 않아 윽 억 이런것도 안해 아 그냥 말로 할걸 아 씨다 피가 줄어야 야 다른 애들 왜 도와주지도 않냐 총 바꿀게 없어 승하총도 없어 야 가오스가 그래도 120일인데 어 형이다 아 아 형 나오다가 말았어 아하 이래서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엔 된다니깐 봤지 당신은 이미 졌다 장군 품위까지 내버리진 말라 어 어 와 저렇게 쉽게 가는 놈이 체이스 장군에게 보고하십시오 체이스 장군 어딨나 지금 시뮬레이션이 다 멈춰버렸지 체이스 장군 어딨는 어 체이스 장군 어 이게 전부요 어 굳이 뭐 아우캐스트들한테 붙을 생각은 없다 VSS 무기고 아우, 지긋지긋한 이 옷 이 옷을 벗어버리자 어, 이게 시뮬레이션이었지? 음... 신경결합 버려 착, 역시 이런걸 입어야 돼 와, 나 힘 올라가갖고 지금 무게 늘어난거봐 240이야 튼튼한 허리까지 있으면 10이라고 했을때 300, 300파운드로 들 수 있는데 여깁니까? 내 스텔스 슈트 내 스텔스 슈트 자,ust지긋한 암 해제 해제 아 VSS군 이것인가 T51P 파워 아마 그러나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지 자 이것을 입으면 와 방어도도 24네 여기 뭐 무슨 일이야 해제 해제 어디에 있는지 이건 팔아버리면 되고 런처가 115밖에 안되고 암허가 얼마인지 알아야됩니다 999 와... 999 누구한테 팔지 이걸? 그리고 가우스 라이플 마이크로 퓨전셀 10개짜리 아까 1개짜리였는데 가우스 라이플 얻었습니다 일렉트로 차지팩 미사일 2발 크... 내거도 무한 방... 방한 파워 암허라고? 수리할 필요가 없어? 개쩐다 아웅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입혀놔야지 좋아 스프레스! 스프레스! 아웅 왜지? 왜왜? 반란인가?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어쩔 수 없지 음... 슬라이빔 레이저 슬라이빔 레이저 슬라이빔 레이저 가우스를 그리고... 역류소 총을 링컨을 링컨을 이렇게 하자 슬라이빔 레이저 어... 스팸팩... 84개나 있지? 나는 죄 없다 니네가 덤빈 거다 칼 안 들어도 돼 근접 안 할 건데 칼을 왜 들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그렇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칼 알았다고 하잖느냐 진짜 아... 갑자기 얘네들 뜬금없이 공격을 했어 island 나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다 아우케스트 다 부셔버리겠다 선 방 치는데 가만히 있는 놈 봤어? 아... 얘 앞에서 이거 쳐막아가지고 아 왜 니가 앞에서 쳐맞고 있어? 쟤 한방인데 와 레이저 벤젠스 저 뒤에 달려오는 저건 뭐야 매크로 지들끼리 왜 반란을 일으키지? 지들끼리 어 방어 개쩌네 아 중공군 칼 하나 안 들고 갔다가 애들 존나 뚝가 쳐맞았어 또 별로 세지도 않는데 참호형 탐검이잖아 어? 웃겨 쎄 그래도 이거 은신치명탄이면 뭐 딱히 필요가 없겠는걸? 가우스 어찌되었소 고마워 고마워 이거 스토리상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거네 스토리상 뭐 그렇답니다 스텔스아머는 지금 내가 은신 100이라서 그래봤자 뭐 이제 끝났나? 끝났네 자 다음 아메리칸 드림 핏을 향하여 아 이거 힘든데 내 모든 무기를 다 빼앗기게 생겼어 아 근데 하나 더 있잖아 엔딩 보면 그 엔딩 과 이어지는 또 하나가 있잖아? 그건 미리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놨나? 거기서 진엔딩 나오고 어 그 브로컨 스트리트 왜 없지? 그건 끝나면 나오나보다 정비 일단 먼저 하러 가야됩니다 템 안 가져갔다고? 아닐건 나 입구에 템 있을걸? 오리올? 나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템이 있다고 생각했었어 어? 왜 안 열어줘? 뭐야 이거? 아 뭔 시간차야 어? 왜 다시 나와? 아 나 미친 버그 좀만 게임 진짜 왜 다시 올라가 문도 안 열리고 희한한 게임일세 내가 어디 어디 그 캐비넷 같은데 넣어놨었거든? 에너지 셀 마이크로 퓨전 셀 엘렉트론 차지팩 음... 퓨전 셀만 갖고 가자 퓨전 셀 퓨전 셀 퓨전 셀 퓨전 셀 퓨전 셀 어 너무 무겁다 에... 무겁지 아 뭘 버리지 그러면? 유니크 무기가 너무 많아 아 근데 버릴게 없잖아 스나이퍼 라이플도 수리해서 좀 써야 될 것 같고 뭐... 지뢰 다 버려버릴까? 육군 태연방사기 대형화기 어? 내가 들고 있는 무기 이거 수리 됐냐 지금? 어? 이거 무기만 들고 있으면 수리 되잖아 외계인 수지가 다시 오? 개쩌네 그러면 그럼 스나 그리고 수지 어? 와... 수지를 많이 들고 갔어야 되네 와 쩐다 이거 수지가 개쩌네 와... 수지가 개쩌네 들고 있는 무게 안에서 이거 그냥 수리를 해주네 와 이건 좋다 근데 뭘 버려? 헬멧 안 끼니까 헬멧 버립니다 레인저 배틀라머를 레인저 배틀라머를 버리자 아니... 나중에 먹을 것까지 합해서 생각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 그래? 먹을 것까지 합해져야 됩니다 펄스팩탄 들고 가야되는데 아... 안 쓰는 게 없는데 무게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먹을 것까지 생각해야지 정비하러 가자 정비하러 가자 다 들면 그때마다 무게 맞춰야되잖아 어느정도 조금 여유는 있어야돼 지레는 안 돼 나중 센트리보 때문에 지레는 안 돼 아... 니네 말 많네 진짜 자... 니네 게임하는 방식에 다른 사람 딴지 걸면 승질 나지 그만해라 알았으니까 어? 아... 앞에 저기 있다네 조금 뒤로 가서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내가 니... 물건도 아니고 인형놀이도 아니고 조이스틱도 아니고 언제는 말 좀 하라면서요 뭔 말을 해 임마 말을 하기는 무게 내가 보면서 맞추고 있는데 무게를 딱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 것도 아... 아니다 그냥 니네가 그냥 게임해라 그냥 난 모르겠다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인생 형님 제가 중식을 하는데 그저께 일하다가 손가락 끝을 날려먹었네요 의사는 안 붙을 거 같다고 하는데 실감은 잘 안나네요 애형 긍게 그거 조심해야지 야 얼마나 날아갔어 그거 얘네 올 때마다 있냐 어떻게 너 두대 너 두대씩만 맞자 어? 내가 너무 쎄진듯 자 다 쓸어버리자 부자가 되는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미쳤나 이게 미쳤나 이게 갑자기 나한테 그럴 이유도 없는데 아 소재탄 가지고 필요 없는데 아 소재탄 가지고 필요 없는데 지금 너무 많아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꽤 있어야 될 것이야 또 반가워 또 반가워 마님 파나더의 옷은 높은 퀄리티 일단 오염된 물 다 팔고 수류탄 팔고 올드 페인리스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가오스 스나이퍼... 어느 하나 버릴게 없구만 다 팔아버릴까... 지뢰빼고 다 팔아 그냥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34원 밖에 없냐? 또 혹시 그러면 스팀팩 15개 있네 좋아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 자 그리고도 나는 팔게 많지 예를 들면 탄약만 해도 존나 많고 지뢰를 파셨다고? 그러니까 지뢰를 판다고 그랬잖아 내가 또 왜 뭘로 뭘로 딴지 걸려고 파시스 폭탄 빼고 플라즈마 수류탄은 던지는 거라서 내가 지금 가만히 놔둔 거고 지뢰는 깔기 싫어서 걔네 유도해야 되니까 그냥 다 판 건데 지뢰를 남긴다고 하셨다고? 말을 좀 좀 못할 수도 있지 어? 반대로 해줄 수도 있지 알았다 씨발놈아 내가 알았을게 아 총기는 나오지도 않아도 되는데 에너지세 다 팔고 에너지세 다 팔고 아 미사일 5발 팔고 말입니다 네 오미를 다 팝니다 수리할 거 없지 말입니다 다 팝니다 러버트 할렐레이아 나이가 들면 아시아 스웜폴의 머리가 쾌쾌쾌 스팀팩이 있나? 스팀팩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아 이놈을 뺏겨먹어야겠는데 돈이 엄청 많다 449형 매그넘 329형 탄약 308탄약이 별로 없네 얘한테 308탄약을 좀 사자 그게 스나탄이거든 산탄총 필요 없으니까 다 화염방사기 다 하고 산탄총 탄약을 308 구경 탄약 10발밖에 없어 스나 써야 되는데 449형 매그넘 탄도 없네 일렉트로 차지 에이 굳이 그래도 벤젠스가 스텔스하고 훔치자고 스텔스하고 훔쳐도 그 몇 개 없어 제가 파는 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달라 아 나 목이 안 좋아 잠깐만 야 이러고 저녁에 방송 어떻게 하냐 나 오늘 운동하다가 죽을 뻔 했다고 라디오 의료에 그던지를 우수 찾는단 말이야 아 일단 나가서 찾아야지 나가서 찾아야지 여기가 지금 본편이 아니구나 와 운동 1시간 했다가 지금 쓰러질 것 같다 아 한 10분만 하고 나가는 건데 처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녁방송 안하면 월세탈출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그 안터지는 돈에라도 부여잡고 애들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살아야지 난 디지털 거지니까 핏을 향하여 아 근데 내가 이 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서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더 핏으로 가면 이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없는데 본편하지 않으면 PM이니까 10시간 오늘 딜리버리 푸드서비스 시켜 먹을 거다 한 개 배달 안 해줘서 두 개 해서 밥 먹기 전에 하나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먹을 거야 향후탕이랑 와 어제 향후탕 두 그릇 먹어 가지고 형님 운동도 좋지만 보관이 조심하세요 나이 들면 뼈가 잘 안 붙어요 거기서 나이가 왜 나오는데 걸어갈 때마다 무슨 아톰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여기가 어 뭔 적들이 있다 누구지 어 이 새끼 돌았나 뭐야 엔클레이브드 예전에 내가 아니여 엔클레이브 난 다 죽게 될 거야 센트리봇이 있네 예전에 내가 아니야 센트리봇 기다리게 어론 엔클레이브 잠깐만 기다려주게 나 지금 타고 있네 여기다가 제트와 몰핀과 제트와 사이코를 먹는다면 어째될까 한놈 두식이 석상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사발면 이거 봐 몇 발을 지금 AP를 쓰는 거야 한 턴에 안 끝날 수가 없지 내가 궁금한 건 바로 그거지 여기는 센트리봇도 죽일 수 있느냐 자 떨어지면서 어 이건 좀 힘들듯 반피 정도 와 그래도 많이 깐다 진짜 한 턴에 아 AP 딱 채우고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는 미사일은 안 쏘지 자 이래서 내가 펄스 탄이 있는 겁니다 펄스 폭탄이 저 뒤에 오는 건 누구지 어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라 제발 나한테나 하지마 아니 왜 그런 건데 도대체 나한테 아 왜 그래 왜 아 왜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뭘 둘이서 싸우게 하면 딱 좋은데 일단 원자불리기로 야 비진다 다리만 노린다 자 그리고 벤젠스 꺼줘 하지마로 마이크로 퓨전셀 내 갑옷은 수리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나도 이 갑옷은 처음 입어보는데 어 그러네 개쩌네 진짜 방어도 45회 쩌네 쩌 쩔긴 쩐다 이 게임 한 10일정도 한듯한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 아직 dlc 하나 남았고 dlc 두개 남았고 이제 본편 하나 남았어 이제 고지가 눈앞이야 더이상 지겨워하지마 이제 핏으로 갈거야 난 아 근데 좀 느린거 같다 아닌가 3는 상관없나 무게에 따라서 뉴베가스는 뭐 라이트아머 뭐 미디움아머 뭐 헤비아머에 따라서 걷는 속도가 달라지거든 아 왜 미디움아 예 네